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설명될 이후에 또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위례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뒤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남FC와 관련해서 조사를 마친 이재명이 설명될 이후에 위례와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방식과 시기를 지금 곱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 1, 3부는 이재명을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할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배임 혐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 개발 시행사의 성남에 떨 지분 절반을 보유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에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단받았지만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익 즉 4,040억 원의 막대한 배당을 받아서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배임 혐의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으로 하는 확정 수익만 정해놨고 더 이상 수익이 늘어날수록 초과 이득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등이 위례 신도시개발정부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이나 또 대장동 배당 이익 중에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과정과 그리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정진상의 발언을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저수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억의 절반은 그분인 것인지 몰랐느냐 하는 김만배의 발언 중에 그 700억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제공과금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낼까 428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428억 원을 가지고 정진상, 남김용이 선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도 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정언을 보면 2015년도에 이들이 2025년도의 명의를 이재명 측, 즉 유동규내로 명의를 옮겨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명의도 본격적으로 그들 앞으로 옮겨주기로 했다. 그리고 남욱은 지난번에 이재명이 여기에 분명히 지분이 있고 노후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선거 자금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앞선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물적 증거,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을 위한 사전 준비는 충분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재명이 지금 성남FC 조사 과정에서 A4 용지 6장 가량의 진술수로 답변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소환의 실효성에 대해서 막판에 지금 세부 혐의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불러내면 본인은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해놔 놓고 정적 안에 들어가서는 A4 용지를 딱 제출하고 그 이상 나는 발언을 못하겠다. 답변할 거 없다. 그리고 저녁 6시 되면 나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밖에서는 독립투사처럼 투사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세모를 하고 오다가 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잡범 수준이었다. 이렇게 잡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니까 어? 그게 정진상의가 그렇게 된 거냐? 정진상의가 그렇게 했다는 거냐? 깜짝 놀랐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 이름을 거론하면서 민주투사처럼 아무리 억압해도 민주주의로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아닌데요? 정진상인데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의 서울중앙지검 소환 시기로 설 명절 이후로 거론되고 있다고 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이재명이 검찰에 또다시 출석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의 신병 처리 방식과 시기를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하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와 두산글성 등의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후원금 액수가 170억 원에 달해서 아주 사안이 중대하다. 하는 겁니다. 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 하는 점. 그래서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벌써 구속돼도 딴 사람 일반 국민들 같으면 벌써 구속돼도 몇 번 더 구속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봐주고 또 덮어주고 이런 경우가 앞에 많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벅버라지처럼 교묘히 피해가려고 이렇게 유동규에게 다 책임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들 난 그건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측근들 정진상, 김용 여기다가 다 책임을 증가해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다 마친 뒤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꺼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이재명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상에 국회의원은 헌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 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본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냥 나오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다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앞서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부결될 경우에는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불구속 기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에서 최종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래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때는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속될 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법에 관해서도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도 좀 수상합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이재명을 봐주려고 이것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다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은 원래 빨리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법에 처리가 되면 이재명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액만 나오더라도 국회의원직이 날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추가 소환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도 신청됨에 따라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연초에 온 전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처리를 놓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영상입니다. 이재명은 안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박용진 의원 같은 공식적으로 사퇴하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처리와 그리고 내부의 사퇴까지 겹쳐지면서 이재명 사퇴가 갈수록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까지 한국에 곧 오늘 아니면 내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재명의 또 다른 혐의, 말하자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혐의까지 되어져서 이재명의 심판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